어머니, 이 못난 그려자식을 용서합니다. 불러봐도 울어봐도 못 오실 어머니여 원통의 불러봐도 땅을 치며 통곡해도 다시 못을 믿고 어머니여 우리 주원 이 자식을 생전에 지은 예를 헛두며 빕니다. 어머니, 이 못난 그려자식을 용서합니다. 이 못난 부려자식 어머니 사로생전에 저도 한번 못해드리고 어머니는 사로생전에 날이는 날마다 방이는 밤마다 어머니는 가슴만 아프게 해드렸다니 못난 네 자식을 용서하옵소서 어머니야 어머니, 이 자식을 어찌하라고 나만 남자로 끌기 시작해 가슴만 아프게 해드렸다니 어머니,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, 이 자식을 어찌하라고 못 믿을 자식을 못 믿을 자식을 못 믿을 자식을 여, 이 세상을 불러 가셨나요 그리운 어머니 어머니, 어머님의 사랑하고 고맙게 되시는 막내 아들 창수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. 어서 곱든 목소리로 내 아들아, 창수야, 창수야 한번 불러보시란 말입니다. 어머니 어디나 그 곱든 그 목소리 또다시 들어볼까, 어머니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 세상 천길 험한 길에 이 문난 자식 남겨놓고 오 이 집께 가신단 말입니까, 어머니 그래도 어머니 그래도 어머니는 이 자식 배굴리지 않는다고 자 가지만 길 맞으시고 이 눈치 저런치 보시며 화가지에다 찬밥 덩어리 어두다 주의들 먹이시고 당신은 따뜻한 밥 안 깨 안건 배굴리 못 드시고 고생 만나신 불쌍하신 우리 어머님들 오늘 여기 오신 젊은 친구들 돌아가신 다음에 신수선 창 차려놓고 아이꼬대고 울지 말고 사라 생겨네 부모한테 소두합시대 이쁜 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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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풍만 삼 천모 나 긴 건너 항상 여기로 고라 한글자막 by 김선영